은행권의 기업 대출 영업 강화와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 증가로 인해 지난 1분기 산업 대출이 27조 원 늘었습니다. 지난해 4분기 13조 9천억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. 특히 올해 1분기 말 제조업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말보다 1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. 이는 화학, 의료용 제품과 전자, 컴퓨터 등을 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서정석 한행 금융통계팀장은 전체 사업 대출금 증가 배경에 대해 예금은행 중심으로 기업 대출 영업이 강화된 가운데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더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.